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쉬는 날이어서 경북 안동으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지와 전으로 이루어진 땅이 저념하게 나왔다고 해서 보러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현장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디 가시려고 이 새벽에 나가십니까? 오늘은 안동시 길안면에 갑니다. 길안면에 뭐하러 갑니까? 집 보러 갑니다. 땅이 싸게 좋은 곳이 나왔다 해서 집 보러 갑니다. 몇 시간 걸리죠? 여기서 한 2시간 10분? 운전은 누가 합니까? 남편이요. 옆에서 뭐 할 예정이세요? 사색? 사색? 생진행? 사색? 사색? 빽іб 두번째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귀에서 피나게 해주면 안오겠지 다음부터 잔소리 막 해주면 안하겠지 제가 귀농하니까 생각나는건데 제가 LA에 있을때라서 박찬호 빌런대가지고 아니 근데 주변에 밤만 있는거보다 약 불어대고 아니 우리가 어쨌든 농사쪽에 내가 집중할건 아니잖아 상관없는데 우리가 사람들까지 농약이 날라오니까 문제인거지 뭐지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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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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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길 안면에 이찬평 정도 되는 땅을 보고 왔는데요.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저렴해서 저희와 맞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경사가 생각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농막은 집처럼 깔끔하게 잘 지어졌던데 두께도 두꺼워서 난방도 잘 되고 엄청 단련에 신경을 쓰셔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온창고도 있고 땅도 넓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경사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 그리고 제일 문제가 거기 땅이 있는 위치가 저희 부부는 기농을 해도 저는 밖으로 일을 다닐 거고요. 남편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려고 들어갈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는 산을 두 번을 지나가야 돼요. 한 꼬불꼬불하게 20분 정도 들어가는 산이거든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테지만 산길 20분이 평평한 도로 20분이랑은 또 틀려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비울대도 조심해야 되고 눈 올 때나 아니면 겨울에 얼음 얼었을 때 그때는 산길이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가격이 아무리 저념하게 나왔다고 해도 덥석 집는 게 아니고 운전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출퇴근 거리가 저희가 지금 보고 다니는 곳 중에서 제일 멀어요. 그래서 제일 배제해야 될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가격은 무척 싸요. 그래서 그 가격 면에서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임장을 다녀보고 있는데 오늘 다녀온 곳은 조금 삼순이 밀려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집을 고르실 때 아 집 싸다. 집 싸고 딱 넓은 때 출퇴근은 뭐 내가 감수해야지? 이러실 분들은 뭐 그런 조건들 맞춰서 사셔도 되겠지만 저는 출퇴근도 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 온 곳은 조금 덥석 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어요. 좋은 집 찾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도시에서 일하면서 쉬는 날마다 임장 다니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들어가면 20년, 30년 노후까지 보내야 되는 곳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될지, 내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도시 생활하면서 시골에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될지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한 번 공유해봤거든요. 임장을 다닐 때 이런 이런 것도 봐야 된다,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제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이렇게 임장 다녀오는 영상도 올리고 댓글에 기농기촌 준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 같은 거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한 번 설명드리는 걸 해볼게요. 제가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드라이브도 할 겸, 그리고 공부도 할 겸, 현장도 직접 볼 겸, 발품 파는 게 저는 재밌어요. 재밌어서 다니는데 영상에 제 기록을 남겨볼까 합니다. 기농기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꼭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